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유튜브 동영상 자동차 한강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고 10박 11일 동여로 오기고를 여행 중인데 저 뒤쪽에 헝가리 부다페셋에 있는 성이스드 반이라는 대성당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저는 저 성이스드 반 대성당 모습을 이렇게 같이 한번 촬영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성이스드 반 대성당 주변에 이렇게 멋진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제가 이 일대 모습이 어떤지 화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전을 하면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은 이게 성이스드 반 대성당 주변에 이런 멋진 건물들이 쫙 자리잡고 앞에 이렇게 성이스드 반 대성당 건물이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멋진 모습들을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성이스드 반 저 신의 모습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쪽에 이렇게 성이스드 반 대성당 이 대성당 짓는 데 50년 걸렸죠 50년 이게 뭐 태폭이 오고 무너져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한 곳이 되는데 50년이나 걸렸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성이스드 반 대성당이라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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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